2016년 병신년이 밝았습니다. 지혜를 상징하는 원숭이의 해가 밝았는데요. 올해는 지적능력이 뛰어난 동물이며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로 알려진 원숭이와 음기와 잡기를 쫓아내고 건강과 부기를 상징하는 붉은색이 만나 붉은 원숭이의 해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속에서는 원숭이를 장수와 가족의 상징으로 여겨왔다고 하는데요. 2016년 병신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16년 병신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병신년에 병이 상징하는 색상은 붉은색이고 시는 원숭이를 상징하는데요. 병신년은 곧 붉은 원숭이 해입니다. 예로부터 붉은색은 악기를 쫓고 건강, 부기영화 등을 의미하는 색깔로 여겨져 왔는데요. 또한 오래 살고 자식과 부부간의 극진한 사랑이 사람에 못지않아 우리 민속에서는 원숭이를 장수와 가족의 상징으로 여겨왔다고 합니다. 원숭이는 재주가 많고 영리한 동물이다 보니 붉은 원숭이 해라는 의미처럼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지혜로운 일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는데요. 새해는 열정의 붉은색과 재주 많고 지혜로운 원숭이가 더해진 한 해인 만큼 힘차고 활기 넘치는 병신년이 되길 기원해봅니다. 또 우리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